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은 100mg 정도이고 상한 섭취량은 2000mg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한 섭취량이 2000mg 혹은 3000mg 이상의 고함량을 복용하는 요법을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타민C와 관련해서는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기능의약 그리고 분자교정의약의 창시자이자 비타민C 메가요법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한 라이너스 폴링의 경우 하루에 6 내지 18g의 고함량을 복용하였고 현재 비타민C 메가요법의 권위자 중 한 명인 로보트 캐스카트는 비타민C 메가요법 권장량으로 4에서 15g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가요법을 반대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 하루 비타민C 용량 500mg 이상 복용은 500mg 복용과 비교했을 때 혈충 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500mg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실제 필드에서는 비타민C 메가요법을 통해서 노화지연, 암 예방, 그리고 항바이러스 효과나 면역력 증진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효과를 보았다는 환자분도 계시다 보니 아직까지 메가요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비타민C 메가요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단순히 비타민C의 효과가 혈중 농도하고만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기능의학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말씀처럼 혈액을 넘어서 세포 조직 내에 분포하는 비타민C의 농도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임상 현장에서 효과를 보시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메가요법이 부지럽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항상 고함량 복용 시에는 부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메가요법의 효과나 긍정적인 부분,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도 이 메가요법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려할 점, 바로 적정 용량 찾기입니다 일명 메가요법이라고 했을 때 특정 용량으로 복용하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적절한 용량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같은 사람 내에서도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비타민C 요구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복용해야 하는 걸까요? 이 비타민C 메가요법의 용량을 설정할 때는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장관용 용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관용 용량이란 1981년 캐스카트 박사가 설명한 개념으로 이 비타민C 부작용 중에 설사가 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비타민C를 과도하게 복용하였을 때 흡수될 만큼이 흡수되고 남은 비타민C는 장내에 남아 있으면서 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주변의 물들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설사가 유발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비타민C를 복용해서 설사를 하는 용량이 바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최고치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양의 70 내지 8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한 번에 2000mg, 3000mg으로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하루 이제 1000mg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내지 이틀에 걸쳐서 점점 500mg 정도씩을 올려가면서 설사가 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용량의 70% 정도의 용량으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00mg을 복용했을 때 설사가 나기 시작한다면 하루 2500mg 정도로 조절을 해서 드시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감기에 걸렸거나 피곤한 경우, 화상이나 상처가 난 경우, 혹은 피부과 시술을 받은 경우 등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비타민C 요구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높여서 복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컨디션에 따라 비타민C 요구량이 달라져서 실제로 3000mg이면 설사를 하시던 분들도 감기에 걸리거나 피곤해서 입 주변에 포징이 생긴 경우 등 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3000mg 이상을 복용해도 설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 복용하는 용량은 설사 부작용을 이용해서 설정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단기간 조금 복용량을 더 늘려 보시거나 반대로 속쓰림이나 다시 설사가 나는 경우에는 용량을 줄이시는 등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용량을 조절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메가도스 요법을 적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복용 간격과 횟수입니다 하루 전체 복용하는 총량은 앞서 살펴보신 대로 장관용 용량 개념을 적용해서 개인별 맞춤 용량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3000mg을 복용하더라도 하루 한 번 3000mg 복용하는 것과 하루 3번 1000mg씩 나눠서 복용하는 것 하루 4번에 나눠서 복용하는 것은 효과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흡수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비타민C가 체내에서 유지되는 시간 즉 반감기가 좀 짧기 때문인데요 반감기는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물질이 서서히 제거가 되는데 처음 들어온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반감기가 길수록 몸에 오래 지속되는 것이고 반감기가 짧을수록 체내에서 빨리 되사돼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4 내지 5반감기가 지나면 약물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약물이 다 사라지기 전에 다음 번 용량이 들어오는 경우 약물이 일정한 농도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효과를 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내에 일정한 용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의 반감기는 5 내지 6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6시간마다 비타민C를 복용해주는 것이 고용량을 한 번에 넣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말씀드린 방법으로 나의 하루 용량을 결정하셨다면 그 용량을 하루 3번이나 4번에 나누어서 복용하는 것이 속쓰림 등의 부작용도 조금 줄일 수 있고 비타민C의 혈중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복용 방법입니다 비타민C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속쓰림 부작용과 신장결석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신장결석, 요로결석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함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더욱이 식후 즉시 복용을 하시고 또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야지 이러한 부작용들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비타민이나 영양 성분 없이 오로지 비타민C 고함량만을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체내에서는 비타민C 뿐만이 아니라 비타민B군과 여러 미네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작용 물질들은 오히려 단독으로 고함량을 복용하게 되면 항산화 작용을 넘어서 역으로 다른 물질들을 산화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비타민C는 본인이 대신 산화가 되면서 다른 물질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항산화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산화된 비타민C가 다시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타민A나 비타민E, 코엔자인, 큐텐과 같은 다른 항산화 물질들이 비타민C를 환원시켜서 다시 말하면 재생을 시켜주어야 하는데요 이 비타민C만 너무 고함량을 복용하게 되면 산화된 비타민C를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체내의 다른 물질들은 오히려 산화가 되면서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타민C 고함량을 복용하면 오히려 암이 유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비타민C 부작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C 1000mg 이상의 복용은 신장 결석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과 비타민B6인 피리독신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비타민C만 단독으로 고함량을 복용하시는 것은 오히려 체내의 산화환원 균형을 깨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다른 영양제 성분과의 균형도 함께 고려하셔서 설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